김다현과 전유진은 연예계에서 친한 친구 사이이며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 협력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서의 진심 어린 관심으로 이어진다. 김다현은 전유진이 바쁜 시기에도 항상 전화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 김다현은 전유진이 매우 바쁜 업무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유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시간이 부족해 김다현은 친구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김다현은 전유진에게 정시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권장하며 친구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주 전화를 한다. 어제도 김다현은 평소처럼 전유진에게 영상통화를 했다. 하지만 화면을 통해 전유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김다현은 이상한 점을 즉시 감지했다. 전유진의 얼굴이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고 이로 인해 김다현은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전유진이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닌지 염려하기 시작했다. 김다현의 걱정을 인식한 전유진은 즉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얼굴이 부풀어 있는 것은 부상 때문이 아니라 두 개의 매운 라면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운 라면 때문에 얼굴이 빨갛고 살짝 부풀었으며 특히 입술도 부풀어 보였다. 이 변화로 인해 김다현은 전유진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염려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유진은 김다현에게 자신이 전혀 건강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이 설명은 김다현을 안심시켰고 그들의 우정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더욱 강해졌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김다현과 전유진의 우정이 단순한 업무 지원을 넘어서 서로의 작은 일상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다현은 전유진이 바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항상 경청하고 배려하는 친구이다. 김다현의 관심은 조언을 넘어 사랑과 세심한 행동으로 표현된다. 앞으로 김다현과 전유진은 이 연결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김다현의 없는 barking 김다현의 편 김다현은 김다현의 Phar terrifying 김다현의raszam 김다현의цев